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예비고일 친구들 잘 지내고 계세요? 여름방학에 제가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각자 나름대로 잘 생활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한 11월이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고등학생으로서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지금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지금부터 딱 하자. 이런 거겠죠? 지금부터 딱 준비해서 하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네,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등학생으로서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학 교과 배우게 되는 그 교과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수학 선행.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 제가 어린 시절, 중3 시절을 이렇게 과거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왜냐하면 특목고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저의 이제 친한 친구들이 다 특목고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과 나 사이에 이제 이렇게 벽이 생기면서 제가 좀 이렇게 우울하게 고등학교 준비를 하긴 했지만 되게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되게 우울한 마음으로 한 번의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또 비슷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에이, 고등학교 가서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중학교 수학과 다른 점. 어?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달라요? 저 중학교 때 수학 엄청 잘했는데 자, 세 가지가 달라요. 분량이 많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수학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책을 끊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야. 일단은 분량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난이도가 높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전 배워보지 못한 것들도 배우게 되고 되게 심도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양이 많고 어려우면 이제 게임 끝인데 거기다가 점수 받기는 더 힘들어요. 자, 일단은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마구마구 공부를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을 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 너무 잘한 애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다 내용을 안다고 해도 점수로 그걸 정확하게 딱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학교 수학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양이 많고 내용도 되게 심도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점수 받기는 더 힘들다. 벼락치기는 이제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어,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어떤 걸 배워요? 1학년 친구들은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서 하나를 배워. 교과서는 한 권이야. 근데 얘가 1년 동안 배우기 때문에 자, 임의로 상, 하, 나뉘어. 앞부분 상, 뒷부분 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그렇게 다 알고 계시겠죠? 서점 가면 상, 하 이렇게 나누어서 나와요. 문제집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서 한 권이라는 거. 1학년 때 이걸 공부를 하고 2학년부터 되면 공통과목이 수원과 수투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냥 학습을 하는 수원, 수투는 그냥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확통, 기하, 미적분 이렇게 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고3의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죠, 여러분. 내신 시험은 중간기말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거고 수능 시험에서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한 과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봐요. 그런데 내신은, 내신은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을 다 학습을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내신에서 다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대부분 자연계열은 미적분 쪽으로 많이 택하고 기하 이렇게 보시고 인문계열 쪽은 확률과 통계 쪽으로 많이 쏠리죠. 그래서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비고일이니까 내가 수학 배워, 1학년 때 그게 이제 상하야. 그리고 이제 수원, 수투를 고2 때 배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앞서가는 친구들은 수학 상하를 다 하고 원 가고, 투 가고 원을 하시고 이제 투 하고 원하고 투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선행을 나간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택과목은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 보셨죠? 이렇게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선행에 대한 이야기 많이 궁금하죠? 선행 어디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그렇게 어려우니까 선행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금 말씀하신 수학 상하, 원, 투 그 선택과목 중에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서 막 지금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요. 제가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할게요. 선행을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어쨌거나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점수를 잘 받고 싶은 거잖아요.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 성적이 잘 나왔으면 잘 받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그쵸?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맞죠? 자, 선행을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행을 많이 한 친구가 점수가 만약에 잘 나온다고 하면 다 선행하세요. 라고 하지.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다 이제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대하고 선행을 많이 한 친구가 반드시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안 한 친구가 성적이 반드시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NO 그러면 선행 할 필요 없나요? 라고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선행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할까요? 네, 선행은 그렇지만 꼭 필요해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선행은 내가 이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행을 공부를 했어. 막상 점수가 잘 나오려면 현행 공부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하고 내가 그 과정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될 시기에 대강대강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학교에서 출제가 되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포인트도 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이제 요소 요소들의 노력이 착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진행이 안 된다면 점수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점수는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행 공부가 잘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행은 꼭 필요하다. 선행은 왜 필요하냐. 선행은 그 현행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그리고 양이 많고 내용도 어려워. 수학을 지금부터 한 번에 마스터하고 한 방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수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마다 앞에 거가 복습이 들어가면서 발전하고 앞에 거 복습이 들어가면서 발전하고 앞에 것의 내용이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도 있는 과정 종합적인 어떤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선행을 한 번 하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어 라는 것을 한 번 보시고 두 번째 빡센 공부가 들어갈 때 그 빡센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앞에서 조금 개념들을 훑어놨던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행은 꼭 필요해. 그래서 예스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 제 생각에는 본인의 능력에 맞게 선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는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하시는 것을 추천. 왜냐하면 고등수학 상하부터 잘 되어 있어야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원투 선택과목 가시는 거거든요. 그 고등수학이 안 되고 원투 선택과목 잘 안 돼요. 수학은 철저하게 체계적인 학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선행 하시고 또 반복 계속 공부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하고 여름방학 때부터 좀 전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원투에 가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반은 이번 지금부터 지금부터 딱 상하하시기를 그래서 얘들아 지금 시간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정말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이렇게 좀 장기간 시간이 있는 경우는 중3 겨울방학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시기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학은 상하를 시작하셔서 마스터 끝까지 시작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깨알같이 개념 뼈대 실전 개념 이라고 하는 저의 개념 강좌를 이렇게 조금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물론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똑똑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예비고일 화이팅! 화이팅!